오렌지 짜라놨네 완전 이렇게 짜라놨 거 같아 호빵은 다 돼 빠졌고 아까 네가 해놓을 거 같잖아 오렌지 일부 다 짜라는데 이거 뭐하냐? 뭐? 설거지 갔다가 또 설거지 하는 거야? 네 이거 음식물 버린 거 아 음식물 버린 거 그거 지금 그냥 보자 오이 꼬맹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 안녕하시요 꼬맹이 씨 얼굴 한번 보여줘요 얼굴 안 보여줄 건가 꼬맹아 언니 그거 아니야? 언니 그거 아니야? 언니 그거 아니야? 아빠가 전에 가져온 거 맞지? 이거 동생이랑 가졌으면 먹을 거예요 오렌지 2개하고 호빵 4개 동생이랑 같이 먹을 겁니다 동생 지금 음식물 세일 갔다 와서 지금 잘 걸릴게요 오랜만에 영상 찍어본다 안 그래 꼬맹아? 오구 착하네 꼬맹이 상큼한 오렌지 상큼한 오렌지 뭐 잘못 잡았지? 질환한다 뭐 어떻게 잡았길래 손에 다 묻었냐 뭐 어떻게 잡았길래 손 냄새가 날 정도면은 니 진짜 하면 니 어쨌든 뭐 잡았지 잘못 잡았나 보네 알겠지? 아 나 집안이 해야지 힘들어 죽겠다 진짜 역시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보네 여러분들 진짜 엄마한테 진짜 잘하세요 다들 진짜 엄마가 얼마나 이제 엄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건지 세상 잘 느껴집니다 저는 오히려 근데 엄마의 빈자리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래도 크겠죠 엄마가 뭐 어쨌거나 맞벌이 해가지고 엄마가 일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아시겠죠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아시겠죠 어쨌든간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영상 켜봤어요 다들 한동안 영상 안 찍어가지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늘 그냥 오랜만에 영상 이렇게 찍네요 간단하게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할 거 짧게 그냥 찍어볼 거라서 한번 이렇게 그냥 켜봤습니다 오렌지하고 호빵 맛있게도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이만 빠이 우리 꼬맹이도 인사해줘 안녕 안녕하세요 빠이 꼬맹이 고생님 binary Bardzo 고생활 홍수